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골드 애플을 까보도록 할건데요 저번처럼 필 받아서 많이 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3,000원이 있으니까요 5억만 처리하면 될 것 같군요 캐시샵을 들어가고요 구입을 해줍니다 가져오고요 아 이 캐릭터로 까지 말걸 그냥 갑시다 오케이 시작해보도록 하세요 골드 애플 욕심 안 바라겠습니다 아 욕심 바랍니다 딱 100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흐흠 아 일단 손해 봤고요 당연히 손해고요 저희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소소하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소소하게 어 욕심 안 바라고 음 소소하게 소소하게 아 샤이네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피노키오코가 왜 이렇게 나오냐 소소하게 소소하게 아, 아, 뽀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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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, 코키, 쿠셔너즈 아, 푸이오리 아, 푸이오리 아, 푸이오리 소울보내기 소, 소소하게 어, 역시 한번 보라고 흠, 근데 왜 피노키오콘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? 와, 코코넨 느껴지는 거야, 소울하고 소, 소소하게 와, 소울 진짜 많이 나온다 뭐 소울만 나오냐? 그 피노키오콘하고 헤에, 벌써 꽉 찼어요? 와... 그냥 분해하자 어, 우와, 수호조각 열개, 와... 나이스샷 수호조각 열개, 야... 크리스탈하트 은빛가기 태짱비마리아 노론 60% 모카딘소울 퍼펙트 샬러샬러 공우 30% 방어공경이에요 소울보내기 소, 소소하게 아, 똑밥쳤어, 아... 소소하게 소소하게 아, 아, 플레드에 소울조각 3개 아, 근데 10개나 나오네 소울조각이 소울조각이 화려함, 뭔가 아, 저것도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순대 소소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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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, 소소하게 왜 욕심 안 벌어서 소소하게 뭐 안될까요 어어, 뭐야 아, 하나 줬구나 소우조각 와... 또 이렇게 나온줄 알았네 아, 너무 창조선애인데 어, 자리 없어졌건데 아, 자리 없어졌건데 헥, 흐흥, 흥, 흥 앗 스으으으으으음 엉뚱 익스트림 ㅎㅎㅎㅎㅎㅎㅎ 아 안된다... 와.. 청정선회는 안됐다 와.. 하나 나오는거죠 여태까지 와.. 다섯개로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넷 셋 둘 하나 와.. 하.. 아.. 3800만원 와.. 아.. 하.. 믿을 수 밖에 없다 너만 믿는다 아.. HP 아아.. 쓰읍.. 하아.. 두 icing 아 ㅋㅋ 팔면 돈은 주네..? 하하하핳 distress 아 ... 혹시 이거 필요하신 분 여러분 만나면 드립니다 20채입니다 여기다 뿌려놓도록 하죠 여기다 뿌려놓도록 하죠 여기다 뿌려놓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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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억 천 1억 2천 1억 4천 1억 1천 1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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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억